2월 19일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기리 인사드리면서 퇴근들은 잘 하셨나요? 오늘 하루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봄비가 좀 왔는데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주는 주말에 어디 나들이 계획이라도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목감기로 좀 고생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 델타테크 제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토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부터 계속 언급해 드린 내용이 뭐였죠? 이 APS 미 물리학회 사이트에서 세력들이 이 가짜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발견되지도 않은 이 허위 사실을 찌라시로 퍼뜨리면서 개미들을 공포심리에 빠뜨려 월요일에 분명히 손절을 유도해서 하한가로 시작해서 이 물량을 다시 사들여서 끌어올릴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영상 잠깐 10초 정도만 좀 보고 가시면 정확한 내용을 받으셔야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3월 4일 발표가 맞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예정대로 미친듯이 급등을 할 거고 반대로의 발표가 틀리다고 한다면 주가는 바닥을 찍어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3월 4일 이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 진입당가를 잡아드리던 이 매도가를 잡아드리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어제 목감기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신규 진입당가 잡아드렸고 오히려 제가 이런 악재를 호재로 이용을 할 수만 있다면 단기간에 수익을 크게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문자 하나를 못 보내셔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010-4972-9673으로 신성이라고 지금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 논문 발표 관련해서 대응 방안 도와드릴 거니까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이 초전도체 발표 상황은 지금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철회가 된 게 맞다 철회가 된 게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발표 관련 시나리오가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로 나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말 집중 대응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어차피 LK-99는 아예 끝난 게 아니고 주가라는 건 어차피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을 분명히 하게 돼요 왜? 어차피 이 신성 델타테크는요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이 세력들은 이 투경 공실을 이용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고 이런 찌라시로 인해서 개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공포심리까지 줘서 손절을 유도하는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지금도 장이 열리자마자 도지캔들을 달고 개인들을 털어내고 이 물량을 사들이면서 거래량을 주고 또 한 번 주가를 끌어올리고 윗고리를 달고 물량을 소화를 끝냈습니다 자 지금 세력들의 개미 털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세력들은 개인들에게 10원 한 장도 수익을 보게 두는 놈들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독하게 털어댈 겁니다 자 오늘 종가를 보고 제가 대응은 도와드리겠지만 지금 매도하셔서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놓치고 손절을 하시면 안 되고 현 구간에서 우리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하지만 신성 델타테크는 앞으로도 올라갈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 델타테크를 어디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적정 주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 설 연휴 이벤트로 이 소통방 분들만 받고 계신 이 히든주 종목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 20분에게 드리는 걸로 좀 늘렸는데 현재까지 해서 17분이나 신청해 가셔서 지금 3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신성 델타테크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 가셔야 하고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 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든주 종목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이 신성 델타테크 본 영상 보셔도 되니까 이 종목도 놓치지 말고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신성 델타테크 구간은 오히려 쉬는 구간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기회의 구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매도를 하시면 정말 세력들한테 호구소리를 듣게 된다고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세력들이 이 투경 공시 그리고 이 찌라시를 퍼뜨리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이 상승 추세에서 가격 조정을 주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형성이 된 자리에서는 지난 고점이었던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이 매수자들의 심리상 지금 같은 구간에서 물량을 던지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더군다나 지금 이 초록철에 찌라시까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매도하려는 심리가 더 증폭이 돼서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거기에 더불어 세력들도 지금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자 3만 2,500원 이하 지난 박스권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린 다음에 현 위치까지 어떤 의미 나왔죠? 280% 이상의 강한 상승 국면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어도 280% 정도의 수익은 확보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애초에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신성 델타테크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확실하게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 정확한 매매 타점 잡아드리면서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매수하셔서 손실 좀 보시지 말라고 제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자 하나도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다 놓치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 다 맞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타점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 번이라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혼자 주식하시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런 찌라시로 인해서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갈 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타점 초록철의 발표 대응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세력들이 오랜 기간 작정을 하고 매집을 했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월봉을 보시면 매집 기간만 해도 상당하게 긴 걸 볼 수 있죠 자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매집 기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절대로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럼 이 물량들 거의 다 세력들이 들고 있다는 건데 이 세력들이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했고 이 박스 상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윗고리를 단 다음에 물량 소화 후 세력들이 강하게 물량을 끌어올렸고 지금 다시 한 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음 구간에서 세력들이 정말 독하게 개인들을 털어내고 이 물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올라갈 종목이 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 이 신성 델타테크는 이 초전도차에 관련해서 재료들이 계속 나올 거고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 구자천 대표죠 최근에 1월 17일, 1월 18일 날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일부 임원들은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이 구자천 회장은 2천주 1억이 넘는 금액을 샀습니다 자 왜 샀을까요? 간단하죠? 이 주식이 더 올라간다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천주가량을 더 사들였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흑연에서 상온초전도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현실로 됐고 테라컨텀이 앞으로 이 흑연 상온초전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브리핑할 거고 이 이슈를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인기옴도 27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를 띄어낼 거예요 큰 발견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흑연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겠지만 초전도 관련해서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연에서 초전도가 발견된 건 신성 델타테크의 큰 호재로 작용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국내에서 하태경 의원이 초전도 기술 관련해서 촉진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촉진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것이고 재료가 형성이 된다 초전도 관련해서 이슈,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재료,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시거나 못 기다리셔서 손절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혼자 주식을 하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산에 올라갈 때도 같은 이치입니다 자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가 같이 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고 이 APS나 APL 그리고 ACS 이 저명한 미 물리학기 회복 제가 다 자료 조사하고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뭔가요?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목표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 한참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다는 거고 지금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의 구간이 왔다라는 거죠 자 정말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만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 타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점이 형성이 되면 정확한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타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찌라시 관련 대응 자료 받아가셔야 합니다 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신성 델타테크 상승 국면이 연출이 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이 매도가 잡는 방법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LK99 신성 델타테크의 가장 큰 재료죠 이 초전도체 재료가 끝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로 기간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 실험 구간이 어딘지를 체크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신성 델타테크 수익 300%로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흐름 이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% 이상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거라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야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신성 델타테크 방에 입장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는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낮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신성 델타테크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신성 델타테크를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초록철의 발표 관련해서 대응 방안도 도와드릴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단기 종목도 제가 빠르게 대응과 소통 도와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큰 경험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%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계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-4972-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? 저점 대비해서 1000%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%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000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?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%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%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